어 그 직장 상사 최근에 생겼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네 원래 있었어요 뭐 상긴 게 아니라 원래 어디였는데 원래 코드스테이츠 다녔었죠 지금은? 지금은 크리토컨트 다닌 지 1일차 됐습니다 1일차? 네 그런 대기업은 1일차에서 뭘 하나요? 그렇게 대기업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업 분류상 대기업은 아니고 이미 마인드와 좋은 동료들은 대기업이 맞긴 한데 그냥 평범하게 온보딩 했어요 그냥 입사 서류 준비하고 뭐 이제 입사 가이드 읽고 뭐 슬랙 다운받고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고 지메일 들어가고 가서 무슨 직책이에요 지금? 지금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 무슨 프로덕트? 이제 라이브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리토컨트 안에 있는 라이브 서비스 중인 모든 프로덕트에 대해서 매니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작한 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거요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우리 그럼? 해도 나쁘지 않죠 내 자기소개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뭐가? 그때 그 캐주얼 크리프터 믿업 때 내가 한 자기소개 내가 한 거 에이프스 앤 락키 버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선생님께서 사실 전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 욕한 버전 있잖아요 뭐지? 아 그래? 내 뭘 하신 거지? 다시 해줘요 그럼? 아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나는데 그 생각보다 좀 수위가 높은 욕이어서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수위 낮은 버전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현수고요 영어 이름은 알렉스 창을 쓰고 있고 이제 현재 트위터나 웹시리에서는 RX란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던 거 맞이 할까요? 크리프터컨트 왜 갔어요? 저한테 가장 좋은 선택지로 보였어요 문화라던가 피시라던가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웹3에 어느 정도 결속되어 있다는 점 그 세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선택지였다 오 근데 사실 다들 크리프터컨트 하면은 되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간 괜찮은 회사다 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직 간지 하루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좋은 회사인가요? 주기용 대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여기서 내가 나쁜 회사라 그래도 내가 연봉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라고 해서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을 연봉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아 근데 좋은 회사는 맞아요 좋은 회사는 맞고 연봉 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회사는 맞고 조금 더 주고 봐야죠 재밌는 회사인지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다는 게 조금 좋았어요 여기서 내가 하루만 다녀도 볼 거 다 봤다 가끔 DC 갤러리 같은 데 보면은 좋소 하루만에 탈출한 썰 푼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탕비실에서 뭐 했다고 바로 뭐라 그러더라 나 오늘부터 잠수 탄다 그런 썰들 종종 올라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늘 내일은 뭐 할까 조금 궁금했고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 그치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뭐 막말로 뭐 내일 내가 로또 아 내일 로또 한 날 아니구나 아무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라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어디라고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회사를 갔는데 어 이제 첫날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이제 뭔가 새롭게 이렇게 사람이 왔으니까 환영도 해주고 그냥 모든 게 낯설고 시간이 빨리 가 첫날은 그냥 아 맞아맞아 그러고 이제 인사도 좀 하고 네 인수인계도 받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틀째 갔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야 갑자기요? 네 아 이게 그게 그 되게 반복적인 노가다 작업을 키보드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해야 되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 공장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엑셀의 그 로우가 있잖아요 7천 개였어 그래서 그 7천 개에 대해서 한 이제 분류를 한 4차 분류까지를 해야 돼 어떤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커피를 11잔 마셨어요 그때 하루에? 네 너무 잠이 와 이게 일을 하는데 잠이 너무 미친듯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딱 이제 퇴근하려고 보니까 아니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저의 팀장 되는 그분이 아니 그 퇴근하기 전에 오늘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보고하고 가래요 신입 때 좀 많이 하잖아요 오늘 배운 거 세 개 쓰고 오늘 느낌 좀 세 개 쓰고 그렇게 퇴근하라고 그러니까 그 어 그래서 나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내가 느낀 거 배운 거를 적었어 나한테 부족하대 아니 내가 느낀 게 이 정도인데 뭐가 부족해 뭐라고 썼는데요 기억도 안 나 아 그래요? 기억도 안 나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와 뭐지? 어 약간 뭔가 이거는 유치원에 온 거 같다 느낌이 아 그러니까 유치원 끝나면은 선생님이 막 오늘 박주혁 어린이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 칭찬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써주는 그런 알림장 받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런 거였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퇴근은 했어 근데 그때 제가 친척 형네 집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 형네 집이 이제 그 직장이 그 이쪽 강남 쪽이었고 형네 집이 저기 그 까치산역 그 3호선 아 3호선 2호선 끝에 2호선 2호선 말고 아 까치산이 아니라 그 거기 2호선이 아니라 그 5호선 5호선 끝 쪽이었어요 보라색 알아요 근데 까치산 2호선 5호선 중간 아니 뭐야 아 맞아 2호선도 여튼 그쪽이었거든요 중요하지 않아 그거 아니 근데 이제 강남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시간 반 걸려요 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그 지하철역 딱 나와가지고 형네 집에 가기 전에 그때 제가 밥 안 먹었는데 그때 한 8시 좀 한 반 그쯤 돼가지고 이제 백종원 내 그 뭐야 역전 우동 거기 들어갔지 그리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 그 제육덮밥 그거를 하나 시키고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어 뭘 내가 이거를 다녀야 되나 졸라 생각했어 그러고 그러고 저는 뭐랬냐면은 이제 다 밥 먹고 나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기고 만장해진 거야 아 뭐 어때 이러고 그러고 그냥 아 관둬야겠다 하고 딱 그 집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일찍 가서 관두려고 일찍 잤어 그러고 그 다음날 8시에 갔어요 제가 그 회사까지 그래가지고 저한테 있는 그 그럼 마침 6시에 출발했겠네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원증 있잖아요 그 근태 관리하는 그 카드 그 딱 찍으면 출근 찍히는 거 그거 저한테 준 노트북 위에 올려놓고 그냥 갔어요 그러고 그러고 문자로 아직 아무도 출근 안 했으니까 거기 있는 그 인사한테 저 누구누구인데요 오늘부로 퇴근 아니 오늘부로 그 뭐야 퇴사합니다 이러고 갔어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근데 저는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애매하게 막 6개월 다니고 9개월 다니면 다들 이제 퇴직금이 아른거려가지고 퇴사 못하고 제가 이 표현을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많이들 쓰시는 표현이 커리어가 썩는다 그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약간 그거 같아요 미련이야 미련 그 퇴직금을 받는 게 사실 그거 퇴직금 내 한 달치 월급이잖아요 1년 하고 그냥 관두면은 근데 사실 그게 한 9개월 정도 되면 아까울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내 생각에는 차라리 안 다니는 게 그 정신건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돈 그런 것보다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돈을 많이 줘도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 시키면 절대 안 해요 제가 약간 그런 놈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돈을 진짜 근데 돈을 많이 주면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 맞아 그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그 돈의 양이 압도적이어야 돼 그렇게 있지 그래서 저는 조금 안 될 놈이야 갑자기 자기외고를 한다고 지금 선생님 저 이렇게 불러놓고 자기외고 하실 거면은 그럼 우리 다시 크립토쿼트 얘긴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 그 재밌는 얘기 한 번 해봅시다 뭐가 재밌어요? 최근 웹3 씬에서 제일 불만인 게 뭐야? 아 사실 있었어요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특정 단체를 좀 지정하고 제가 욕을 하게 돼가지고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크립토쿼트 얘기를 하다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크립토쿼트로 다시 돌아가시죠 약간 부르마블처럼 이렇게 약간 회기를 많이 하네 오늘 크립토쿼트에 관해서 그럼 뭔 얘기해야 돼? 거기는 아 전에 다니던 회사는 그럼 뭘 하던 곳이에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이제 IT 교육을 하는 회사여가지고 이제 부트캠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최초로 부트캠프라는 BM을 설계하고 그거를 이제 내려앉게 한 그러니까 뭐지 정착하게 한 회사였고 그래서 그 부트캠프 종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일 큰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트캠프 있고 뭐 이제 좀 잘 됐던 것들 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부트캠프 그 뭐 그로스 마케팅 부트캠프 하고 막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부트캠프 팀에 있다가 이제 블록체인 엔지니어링 부트캠프 팀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옮겨가게 된 이유는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옮겨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사실 이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왠지 비밀 유지 서약서 그런 데 쓴 데 걸릴 것 같은데 말하지 말 그럼 아무튼 그래서 뭐 네 그런 회사여 가지고 잘 다녔었습니다 갑자기 뭐야 이거 그냥 뭐든지 잘 되고 그냥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다는 따봉 시트콤에서 대충 이러면은 컷 전환 해주더라고 그냥 그게 끝이야? 이게 생각보다 무서워 나는 난 또 겁이 많아 그러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랬던 회사예요 그랬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거였으니까 뭐 했던 회사냐 그래서 근데 부트캠프 블록체인 개발자 많아요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결국 얘기를 하게 되네 결국은 그 팀이 닫아가지고 아 없어서?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업을 닫는 건 없잖아요 지금 윈터인 그것도 굉장히 크고 뭐 이제 사업적 전략에 따라서 이제 해가지고 결국 그 블록체인 인지니어링 부트캠프 팀이 사라짐으로써 제가 아 나는 블록체인이 더 하고 싶은데 이 회사에선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하지? 그거는 회사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내 잘못은 더더욱 아니다 그냥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야겠다 생각이 해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블록체인 개발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 다른 개발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개비율적이고 왜 이딴 식으로 뭐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투성이가 많다는데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나요? 그 부트캠프 진행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피드백을 좀 받았나요? 블록체인은 왜 이따위인가? 사실 그 진입 과정? 그러니까 선입 과정 과정에서 이미 블록체인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거라서 당연하게도 그런 불만은 굉장히 적게 들리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선택해서 이 부트캠프에 신청을 하고 들어오게 된 거니까 마치 부트캠프라는 게 이제 군대식 군대 훈련소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 비율을 따지자면은 본인이 해군 지원해놓고 아 해군은 별로라던데 사실인가? 그러면 좀 어이가 없긴 하죠 왜? 아 근데 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블록체인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어... 일단은 지금은 윈터여서 조금 덜 사실 윈터라는 얘기도 싫어하는데 단어도 싫어하는데 아무튼 이전에 좀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다들 유행이라 그러고 그걸로 뭐 연봉이 뭐 얼마까지 올랐느니 아니면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스톡 대신에 스토큰을 바라는데 막 그게 얼마까지 올라서 뭐 몇십억 벌었다든지 몇백억 벌었다든지 그런 얘기도 조금 저는 그거에 대한 포모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동시에 어떤 데든지 이제 최전방에서 최신 기술이라면은 그 엔지니얼들의 로망을 약간은 자극하는 것 같아요 에이아이도 그랬었고 이제 블록체인도 그런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에이아이 블록체인하고 바이오? 초전도체?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기억이 안 나 IT쪽이야? 빅데이터였나? 빅데이터? 아 데이터였나? 에이아이 데이터이니까 에이아이인 것 같은데 뭐 여튼 여튼 아 아무튼 그런 약간 로망도 있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확실히 윈터가 이제 점점 장기화되면서 로망보다는 이제 현실성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지원자가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음 근데 그런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토큰을 찍어서 갑자기 이제 뭐 수백억 자산가가 됐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할 수도 있기도 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어 근데 이제 어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 같아 너무 하나의 아웃라이어만 보고 나도 저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와 그러면서 되게 이제 이 쉬코인과 근본코인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본코인인 척을 하는 쉬코인이 있고 쉬코인인데 근본인 게 있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지금?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B급 영화처럼 보이는 S급 영화가 있고 S급 영화처럼 보이는 B급 영화가 있고 그죠 돈 오지게 넣었는데 그치 이제 손익분기점에 뭐 10%도 달성 못한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치 이제 이제 약간 제가 그 개발자분들을 모르지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어 나도 좋은 프로토콜을 만들다든가 뭐 그러면은 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응 근데 실상을 까고 보니까 어 그딴 거 없어 도지 이런 거 만들면 돈 많이 벌어 헤리포터 오바마 소닉10 이런 거 만들면은 그거 너무 자주 말하는 거 아니야? 요즘 제 최애 제가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어제 모자 샀어요 진짜 모자 사서 이제 그 모자 갈아내려고 그래서 그걸로 갈아탈려고 알겠습니다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이 크립토신의 전체적인 어 역설과 모순에 대한 이해 없이 들어와서 어 막 나 무슨 뭐 어디 어디야 그 어 아톰 어 뭐 그 뭐야 그 코스모스 이런 데 위에다가 어 어 이런 멀티체인 생태계 해가지고 나도 어 어 막 무슨 덱스에 뭐 BOU를 뭐 개선시켜서 막 나도 막 어 프로젝트 만들고 그럴래 이러고 들어왔다가 실상은 아 그게 너무 어렵고 어 쉿코인을 어 만들어서 유통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라는 현실을 보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근데 어느 산업이든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보고 아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 아까 해리포터 엄청났잖아요 한때 그 전성길 때는 여왕보다도 재산이 많다고 여왕보다도 벌어들이는 돈이 또 많고 재산도 많다고 아 그 아주마 소설신 아주마 J.K 롤링 롤링 아 J.K 롤링 그랬다고 했고 당연하게도 이제 나도 해리포터를 쓰고 싶어서 했지만 사실 실상은 아닌 거죠 그 대표적인 얘가 아서도일의 아서도일? 코난이잖아요 아 코난 맨 처음 아니 코난이 아니라 셜록홈즈 미치겠다 진짜 아서 코난 도일의 아서도일의 코난이 셜록홈즈를 썼습니다 아니 카메라 꺼봐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아서 코난 도일이 쓴 셜록홈즈가 가장 맨 처음에 아서 코난 도일이 쓰고 싶었던 건 되게 이제 그 되게 장정적이고 되게 신비하고 막 그렇게 큰 막 대서사시를 쓰고 싶어 했는데 사실 그걸 이제 출판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서 코난 이제 아서 도일이 이제 아 그러면 나 좀 오타쿠물 써야 된다 이거 돈을 벌려면 오타쿠물 써야겠다 해가지고 막 컨셉을 때려 넣은 거야 히키코모리 해 키는 188 짙은 갈색 머리 곱슬머리 눈은 정 뭐지 녹색에 말수는 적고 하지만 아이큐는 180이야 확 다 때려 넣었어 네 너무 잘 됐잖아요 셜록홈즈? 셜록홈즈? 셜록홈즈 설정이 아이큐 180이에요? 아이큐 막 그때 아는 아이큐가 그렇게 체계하는 게 아닌데 지금 따지면 막 거의 아이큐가 아이스타인 이상이라고 오 네네 막 내가 다 때려 보셨네 네 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거기에도 막 말도 못하고 뭐 말도 못한다고? 말 잘 못하고 아이큐가 180인데 말을 잘 못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정확히는 사회성이 굉장히 약간 부족한 캐릭터? 그러니까 그게 아 내가 셜록홈즈를 너무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BBC 드라마 셜록홈즈랑 지금 이거랑 헷갈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말을 잘 못한다는 거 취소할게요 말을 잘 못하는 거 취소할게요 아 뭐 못할 수도 있지 약간 사회부적응자적 성격이 약간 뛰고 있고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성격이 약간 뛰고 있고 아무튼 막 다 때려 넣었어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 근데 아석도일이 그걸 이제 신문에 막 기고해서 막 신문도 미친 듯이 팔리고 막 책도 미친 듯이 팔렸는데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오타쿠물 막 이제 라노벨? 그때 당시 라노벨인 거죠 그걸 쓰면서 지금 뭐 하는 거지? 해서 셜록홈즈를 냅다 폭포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책에서?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석 뭐 신문사를 포함해서 호난도일 집을 포함해서 뭐 가족들 친지들한테 다 편지로 태러 가는 거예요 셜록홈즈를 좋아했죠 살려내라고? 응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산업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어떤 것만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향을 보고 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다 그걸 시코인이고 근본이고의 문제는 여기가 조금 더 그래도 앱3랑 토큰 한 곳이 더 특색이 있다는 거는 그게 빨리 판명이 되는 거 같아요 책은 끝까지 읽기 전까지 그러니까 연재가 끝날 때까지 아 이게 띵작이다 아니다 기다려야 되지만 시코인은 그냥 시코인은 바로 판명한다 아니 근데 커브 아직 판명 안 왔잖아 지금 커브 진짜 개시코인인데 아 나는 시코인이라 안 그랬어요 커브 개시코인 커브 나도 아니라고 말을 안 했어 커브 개시코인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OTC로 사주잖아요 아니면 뭐 그 뭐야 그 아톰 이런 거 막 사람들이 사주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톰한테 원한이 있어요 왜요? 졸라 왜 아톰이 아버지를 죽였나요? 죽일 뻔했지 진짜? 네 구라고요 철천지 못쓰네 구라고요 저를 죽일 뻔했죠 28달러 진짜 내가 그 아톰은 나쁜 놈이에요 앞으로 이거 할 때 그 옛날에 했던 그 사랑의 전화처럼 밑에 뛰어나 이 전화 한 통이면은 땡땡땡 어린이에게 이제 100원에 금액이 갑니다 100원 갈 거 안돼요 그게 이제 한 100명이 하면 이제 만원이 되는 거고 100명이 어디 있어 아무튼 그냥 뛰어나 뭐라도 해봐 여튼 아톰은 그 진짜 개시코인 제가 봤을 때는 아톰이 진짜 개시코인이고 왜요? 근데 근본인 척 하는 개시코인 네 근본인 척 하는 개시코인 아톰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더밖에 안 사요 이더랑 비트코인 다른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아까 전에 해리포터 그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해리포터 오바마 사니케니뉴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래서 왜 못 견디겠어요? 해리포터 오바마 사니케니뉴 이야기를 하자면 왜 해리포터 오바마 사니케니뉴 뭔가 금본 코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코인에는 낭만이 있어요 로망이라고 하죠 일본어로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들어보세요 로망이 있는데 이게 왜 로망이 있냐면 일단 유머 자체가 이 굉장히 아이러니의 레이어가 여러 개 있어요 일단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렇다는 게 멋있다는 뜻인가요? 아니 너무 멋있어서 뽀뽀해주고 싶은 이름? 아니 해리포터 오바마 사니케니뉴 그냥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모든 매개체들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모르는 거구나 네 그 중국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 사진이 백팩이 하나 있어요 그 이제 해리포터 오바마 소니케니뉴 그 로고 있죠 그게 그대로 박혀있는 그 백팩이 2010년도에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연관이 없지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만들어진 짝퉁 브랜드의 그 가방에 그게 박혀 있었으니까 아 그 빨간눈에 소닉? 네 노란색 눈이에요 아 노란색 눈이에요 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네 사람이 잘 모르겠어서 겁나 곱쩌네 진짜 네 근데 여튼간에 아까 그 아이러니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러니의 레이어가 많잖아 방금 아까 말했다시피 해리포터와 오바마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이러니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이러니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치 어 아이러니가 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행동을 한단 말이지 이게 바로 포스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아이러니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텐 이누를 이제 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메타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텐 이누는 어 메타 아이러니의 단계까지 이르렀어 아이러니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유머 자체가 너무나도 어 극단에 있는 거야 어 최신 유머야 그래서 해리포터 오바마 소닉 텐 이누는 응 옳게 된 코인이다 예를 들어서 페페 2.0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아 페페 2.0 이런 거는 어 아이러니의 단계가 0개이거나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페페라는 너무 뻔한 거를 가지고 2.0을 붙였어 그게 뭐가 재밌어 재미가 없잖아요 아 이 유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러니를 전제로 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음 음 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음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되게 안 좋은 비유만 자꾸 생각이 들어서 뭘 한번 해봐요 비유 안 돼요 뭘 안 돼 여튼 그 아이러니가 0개거나 1개의 레이어 밖에 없으면 쌈노잼 그 자체야 그냥 부모 부모식 그 개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해리포터 오바마 솔텐 이누와 같이 올바른 이런 메타 아이러니의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런 유머를 구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야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괜찮아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그 백설을 바탕으로 이 만들어진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들이 거기에 이제 첨가돼 여기서 이제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본인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아이러니가 있는 줄 몰라 음 그러니까 본인들은 메타 아이러니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메타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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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니가 된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존나 웃긴 코인이에요 그래서 근본이다 알겠어요? 음 음 이런 관점 섬문문도 생각을 못해 봤었어요 이 사실 다 그냥 방금 개소리 한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네 제가 하는 이것도 네 메타 아이러니에요 제가 방금까지 농담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말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메타 아이러니라는 거야 아 웃기 안 웃겨? 웃긴지 안 웃긴지 잘 모르겠고 조금 집에 가고 싶어졌어 아 그러면은 집에 안 가고 싶으면 뭔 얘기를 해야 돼?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여기 왜 나왔어? 여기 왜 나왔어? 님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쿤엔틴 타란티노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쿤엔틴 타란티노 뭔 얘기를 했어 제가? 그 쿤엔틴 타란티노 얘기하다가 갑자기 님이 나한테 근데 놓고 다이얼로그 영상 한 번 나오실? 이래서 그래요 하죠 아니 근데 나와서 할 얘기가 없어서요? 아니 알았어 집에 가고 싶다고 안 그렇게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었어요 네 그것도 아이러니잖아 여기까지 굳이 막 열 한 시간 가까이 회사에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가지고 정말 회사에서 여기까지 열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한 시간 네 잘못 말했어요 한 시간 일본에 사는 줄 알았네 하 네 말씀하세요 약간 한 시간 넘게 와서 여기 앉아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가고 싶겠어요 진짜 약간 그것도 농담이죠 네 또 아이러니에요? 네? 아이러니죠 왜 무서워요? 제가 아니 집에 간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해야지 농담이야 농담이야 진짜 개파이네요 이번 편 왜? 어 지금 다들 어 나와가지고 M2E와 어? NFT의 용도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도움되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그냥 개소리하고 있고 뭐 아이러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아이러니하네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 아 그딴 거 없어요 그냥 해야돼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 갑자기? 네 책 한 한 한 권이라도 읽어봤냐고? 아니 한 말이야 아니 아니 제가 책을 딱 두 권 읽었지만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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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책을 딱 두 권 읽었지만 한 권이라도 읽었냐는 말이 되게 상처받아요 아니 아니 제가 여태까지 읽어본 책이 바른 생활이라 아 나 말 좀 하자 진짜 네 한 달에 몇 권 읽냐고 모르는데 한이 너무 길었어요 그 한 달에 사실 한 권 읽어요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블로그 글을 많이 읽어요 저는 블로그 글이랑 위키피디아랑 그냥 그런 기사를 많이 읽어요 그리고 그런 약간 비디오 에세이 같은 걸 많이 봐요 특히나 이런 철학이나 역사나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는 방금 말한 거 이 메타 메타 아이러니 응 이거가 저는 굉장히 재밌었고 이런 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메타 아이러니와 같은 그 요즘에 제너레이션 Z 유머 같은 게 되게 밈 같은 거 보면 틱톡 밈 같은 거 보면 막 정신 나을 것 같잖아요 이 새끼들 뭐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막 갱갱 막 음 아이스크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왜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유행이 있고 하나의 메타포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대의 유행은 유행을 따라가는 내가 보이는 모습이 유행이에요 유행이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때 잠깐 주영님 어디서 얘기했던 거였지? 뭐 이제 뭐 막 그 테크웨어 뭐 어디서 입는 게 어디 디트로이트였나? 거기서 뭐 유행 토론토 토론토 토론토에서 막 해서 한 거고 뭐 이제 뭐 요즘 최근에도 뭐 레트로 패션이라고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사실 그 유행이 뭐가 되든 저는 진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이 세대는 유행을 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야 유행을 실천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그게 유행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왜 좋은 거야? 유행을 내가 따라하고 있는 게? 왜 그게 멋진 거지? 사실 유행의 근본이나 이유 따위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거 생각해보면 유행이라는 건 굉장히 인류 역사상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는 진화 역사상이라든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막 나팔 청바지 같은 경우도 그게 이렇게 넓이가 큰 게 왜 필요하죠? 만약에 그게 그리스 시대 때 나팔 청바지가 유행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말도 안 돼요 막 달려와 가지고 창을 던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나팔 청바지 같이 비효율적인 게 생긴다? 네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현대 시대에서 나팔 청바지라는 건 그냥 면이 많이 쓰인 청바지일 뿐이죠 그래서 유행이란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의 상징? 그리고 어떤 인류의 역사상 어떤 사람들이 여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그게 막 어떤 게 유행하게 뭐 그래서 유행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잖아 나도 어렸을 때 영뚱 뭐 저도 뭐야 중고등 때 아무것도 없어도 유행 따라하려고 이상한 짓 했는데 뭐 저는 소속감이 큰 거 같아요 소속감 소속감 이게 한번 유행이 시작이냐면 유행의 시작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악마는 프라다 같은 걸 보면 결국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패션에서 제 1부류들 막 그분들이 이제 막 그 말도 안 되는 그 RGB 그 버너 넘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들 알게 모르게 이제 런웨이에서 이제 오뚜쿠띠르 이제 컬렉션에서 막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그게 이제 막 이류 이제 브랜드로 이렇게 막 내려오고 그게 우리가 아는 명품 막 브랜드 뭐 구찌 루이비통 샤넬 이렇게 내려오고 그게 또 내려와서 이제 막 게스 게스 요즘 요즘 게스가 있나 게스 뭐 유니클로 뭐 자라 h&m 이렇게 타고 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유행은 진짜 누가 만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음모롱도 굉장히 많잖아요 막 옛날에 뭐 어떤 정권에서는 무슨 뭐 뭘 유행시켜가지고 뭐 정치의 젊은이들 관심이 없게 만들었다는 뭐 그런 음모롱도 굉장히 유행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저는 잘 그거죠 그냥 다 만들어진 거죠 그게 지금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 말했던 그 아까 테크웨어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그 TV에서 누가 막 졸라 멋있는 막 무슨 옷을 입고 나와 응응 아니면 누가 런웨이에서 말도 안 되는 옷을 막 입고 나와 무슨 막 화장실 비데를 얼굴에 쓰고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이제 누구말로는 그게 이제 아방가르드한 그런 뭐 자기네들 브랜드를 표현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서도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비데를 쓰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옛날에 그런 엄청 큰 그 퍼피한 그런 재킷이라든가 배트먼 같이 이렇게 팔 완전 길쭉하게 늘어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옷들 그런 것도 실제로 사람들이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실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현실에서 걔네가 그거를 런웨이에서 혹은 자기네들 카탈로그에서 보여주기 이전까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걔네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어 받아들인 몇 명의 소수가 있어요 엘리트 이런 패션 엘리트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 나도 배트먼 이 졸라 긴 이 병신 같은 소매 입고 어 뭐야 이태원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이상한 포즈하고 사진 찍어서 하고 인스타에 올려 그러면 이제 나같은 평민들이 그거 보고 오 야 내가 좋아하는 저 인플루언서가 저 옷을 입고 어 저 장소에서 저런 이상한 자세를 하고 저 사진을 저런 색감으로 이런 태그와 저런 거를 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멋있다고 느낀다고 그러면 우와 나 개뽕 차가지고 배트먼을 찾아 배트먼 찾아가지고 어 인터넷에 들어가 긴팔 하나에 600달러 Holy shit 그래서 그거를 돈을 주고 사 그래도 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는 어 막 피자배달 알바 하면서 저 실제로 피자배달 알바 했어요 어 스파이더맨이에요? 전혀 아닌고 본명이 피로파커야? 그 옥수동에서 했습니다 뉴욕이 아니라 근데 여튼 그런 거를 어 돈을 주고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사 그래서 나도 이거 이상한 소매 늘어뜨리고 다니면서 막 멋있다고 막 다녀 그래가지고 이 주위에 나같은 애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막 인터넷에 올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트렌드가 또 변해 이젠 그런게 아니라 갑자기 테크웨어가 나와 응 테크웨어가 나와가지고 막 어 주머니 막 온몸에 막 주머니 200개 달리는 그런 졸라 비싼 고어텍스 그 자켓을 입고 다니지 않으면 더 이상 멋쟁이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같은 놈들 또 서가지고 산다고 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 막 이태용과 막 홍대와 막 이상한 뭐 성수 이런데 막 다니면서 아 나 멋지다고 다녀 떼거지로 인스타에 막 올려 그러면 또 그게 이제 나의 똥을 누군가 또 받아 먹은다고 그게 확대 재생산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이 굴레에서 내가 선구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제 발명해낸다 그런게 최근에 유행했던 블록코어라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축구선수들이 축구선수들 말고 그 훌리건들 훌리건들을 따라한 옷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진짜 그런 뭐 에이시밀란 뭐 무슨 뭐 뭐야 뭐 리버풀 뭐 뭐 첼시 이런 애들 막 유니폼 사가지고 막 그거를 막 졸라 한껏 이렇게 코디하죠 다녀 근데 사실 그거는 진짜가 아니거든 그거는 뭐냐면은 틱톡에서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애들이 만들어낸 가짜 트렌드거든 음 근데 그거를 진짜인 척하고 진짜인 듯이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시멜라크럼이라는 거예요 시멜라크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 바탕을 두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실제인 것처럼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진짜 좋은 예시가 뭐냐면은 심슨 가족의 그 쥐하고 고양이 쇼가 TV에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음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그 TV쇼 이름이 잇츠앤스크래치잖아요 그 심슨에서 근데 그 잇츠앤스크래치 쇼가 사실은 톰과 제리를 패러디 한 거잖아요 심슨에서 음 이게 그 하이퍼 리얼리티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톰앤제리는 실제 고양이와 어 뭐야 쥐를 모방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잇츠앤스크래치는 실제 고양이와 어 쥐를 모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혀 그 고양이와 아 고양이와 쥐를 쥐의 실제적인 동물적인 특성을 그리고 그런 천적 그 관계를 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 톰앤제리를 바탕으로 잇츠앤스크래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잇츠앤스크래치는 어 그래서 시밀라크림이에요 왜냐면 실제를 바탕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보통의 보통이라기보단 꽤나 많은 트렌드들이 시밀라크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그 뭐지 그거의 팬픽이니까 그 50가지의 그림자에 나온 다코타 존슨은 시밀라크림인 거야? 저는 50가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대해서 1도 몰라요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아 그 그 그 아 그레이 50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소설이 원작인데 사실 그게 그 트와일라잇 영화 인가 소설인가의 팬픽이에요 음 근데 그게 소설로 팬픽이 잘 돼가지고 결국 책으로 출판까지 하고 출판하고도 너무 잘 돼서 영화까지 나왔는데 이제 트와일라잇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갖고서 한 거지만 영화로 만들면 당연하게도 그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을 캐스팅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이제 캐스팅해서 이제 만든 거죠 음 그러면은 그게 시밀라크림이 되는 거야 그쵸 그거를 이제 가짜 시뮬레이션의 바탕으로 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현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하나의 또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하이퍼 리얼리티를 이해를 하고 싶으면은 현실의 베이스를 어디다 두냐를 따져보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잇츠앤스크래치랑 톰앤제리 톰앤제리는 진짜 고양이와 진짜 쥐 음 근데 잇츠앤스크래치는 톰앤제리를 바탕으로 듣잖아요 음 그리고 그 뭐야 잇츠앤스크래치는 시뮬레크림 그러면은 그 플라톤이었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동굴에 갇혀서 평생 그림자만 보고 사는 그 인간을 또 그림자로 만든 건가 저는 그 얘기를 몰라요 다시 말해주세요 저한테 그래 나도 잘 그건 이해 못했어요 네 그냥 안 척 해봤어 집에 가서 공부해야겠구만 아 짜증나 뭐가 짜증나 당신이 내가 왜 짜증나 갑자기 그냥 아니 공부한다고 말했는데 아 나도 공부하라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 내가 공부한다고 그랬지 아 미안해 저 그렇게 무리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여태까지 나한테 네 뭐야 충분히 무리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정도 농담도 못합니까 제가 뭐 그렇게 농담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어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제가 더 잘할게요 예예 뭐여튼간에 네 그래서 시뮬라크럼까지 얘기했어요 어 시뮬라크럼인데 응 그래서 이게 그냥 중요하다고 음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몰라 응 다시 프로덕트 매니저나 이야기해봅시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도대체 뭐하는 거 사실 나도 궁금하긴 해 네 뭐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사실 이 질문을 종종 듣거든요 생각보다 자주 들어요 근데 정답이 이름 안에 있어요 그냥 프로덕트를 매니징하는 겁니다 응 끝이에요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 일하냐고 그게 프로덕트를 매니징한다니까요 아니 여보세요 그 사전에 어 그 카메라가 응 카메라는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정답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지 프로덕트란 게 있고 네 그걸 매니징하는데 아 깜짝아 하루 동안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설명해줘봐 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 좀 친절한 버전이 있어요 아까 전에 되게 되게 그랬던 버전이고 사실 이걸 이제 운을 이렇게 띄우고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당연하게 너무 제가 장난을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네 미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니징 한다는 거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니징이 뭐냐 옛날에는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무언가를 이제 돌봐주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그걸 위해서 뭐 많은 걸 투자하고 노력하고 같이 무언가를 한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면은 프로덕트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데 저는 프로덕트라기보다는 팀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발이에요? 어 네 아 그러면은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약자가 PM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프로덕트 매니저는 뭐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뭐야 그럼 그러니까 그 매니지맹의 출점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즉 제품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제품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이 제품이 우리 팀원들에게 이 제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무언가를 하는 업무면은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에 좀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기한이 이 프로젝트의 리소스가 이 프로젝트의 스코프가 이 프로젝트의 아니 프로젝트의 무언가가 테스크가라고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거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두 직무의 교집합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프로덕트를 당연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해도 프로젝트 매니징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교집합이 커서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무를 달고도 프로덕트 매니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이름을 달고도 또 프로젝트 매니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거기다 막 요즘 프로그램 매니저 그것도 뭐야 그것도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이렇게 해서 구글은 제가 듣기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프로그램 매니저밖에 없었다고 듣긴 했어요 PM이 그거는 뭐가 다른 건데 거의 비슷한데 그게 또 프로그램이라는 걸 또 정리를 어떻게 구글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아내가 이제 프로덕트라고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뭐 프로그램이라는 정의를 이제 또 따로 하면서 그걸 매니징하는 사람들을 프로그램 매니저 PM이라고 부른다 그쪽은 또 그런 게 있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구글에는 프로그램 매니저밖에 없다라고 듣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지켜보기로는 PM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스케줄 관리하고 리소스 분배 관리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강했거든 그러니까 팀의 매니저 그러니까 팀을 돌봐주는 사람 그게 맞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치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고 열거해 주신 업무들이 남들이 보기엔 되게 사소해 보이고 어? 뭐 이 사람하고 뭐 예를 들어 저하고 님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이제 PM은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얘네 둘을 같이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같은 팀이니까 왜냐면 우리는 기한이 있고 듀제잇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PM이 막 중간에서 잘 이제 다리를 해주고 어? 그 정도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하는 거 되게 쉽지 않나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늘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일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될 수 있을까 진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 저는 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한 번이라는 생각을 진짜 일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내가 체크하자 한 번만 더 보자 할 거면 한 번에 잘하자 한 번만 더 내가 보자 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PM의 업무 소양이라고 하면은 막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막 꼼꼼함 체계적 업무 능력 관리 능력 막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늘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PM은 늘 아쉬운 게 없어도 아쉬운 소리 조금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 혹은 어떤 프로덕트가 어떤 업데이트 혹은 출시를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한을 맞추고 리소스 분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내가 알아야 하는 게 약간 실무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실제적인 컴퓨터 공학적인 뭐 공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개발에 들어가는 그 리소스를 가늠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늘 이 예시가 진짜 재밌는 게 한 번도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한 게 예시가 늘 프로그래밍인 게 되게 재밌어요 사실 PM이라는 직무가 핸들링하고 만나는 직군들이 정말 다양해요 디자이너, 당연히 프로그램에도 있고 이제 디자이너도 있고 진짜 많으면 막 법무팀하고도 같이 일을 해야 돼서 막 같이 계약서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인사팀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늘 예시가 프로그래머만 오는 것도 정말 재밌고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컴퓨팅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약간 뭔가의 스테로타입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제가 잘 안다고 해도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많이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가지고 이 테스크가 3일치인 걸 알아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팀장님이세요 예를 들어 팀장님 이거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이 한 일주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럼 저는 내가 보기엔 3일이었어 그래도 저는 팀장님 말씀 듣고 7일로 적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가 아는 지식이랑 내가 아는 능력을 벗어나서 동료들 간에 신뢰가 없으면 저는 PM으로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요 3일 걸릴 걸 7일이라고 이거를 거짓말을 치시네 그거는 저는 진짜 망한 팀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3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7일이면은 아 내가 보지 못하면 무언가를 보시고 계시구나 아니면은 3일 이걸 하시고 4일 동안 아 맞아 저 신입이 이 팀에 두 명이나 들어왔었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무리 지식이 높고 해도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뻥을 친 거였어요 진짜 3일이 맞았고 7일이 걸리는 게 거짓말이었어 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결국 PM이 지게 되더라도 그리고 팀이 지게 되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7일이라고 말해서 모든 기한들이 다 늘어놓고 막 난리난리가 났어 막 우리 일정들이 난리난리가 난다 그래도 저는 신뢰가 일단 우성이어야 된다 그거 없이는 프로덕트를 짓는다는 건 모래성 모래밭 모래위에다가 성을 짓는 거 같아요 제가 무서워 그 그럼 제가 듣기로는 네 사실상 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기반이 있으면 좋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알렉스님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지식이란 거 조금 더 일을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약간 들어보니까 그냥 이제 PM이 약간 그거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중간 관리자 느낌이 확 강하네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막 최근 는 아니고 PO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PO다 뭔지 모르겠어 사실 시장에서 너무 혼용했었어요 쿠팡 이후로 쿠팡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쓰던 그 개념을 데리고 와서 이제 했는데 이제 쿠팡에서 이제 책을 내셨었죠 그 쿠팡 최고 무슨 관리자님께서 아 성함도 이제 까먹었어 아무튼 그 PO는 미니 CEO다 음 회사의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CEO가 되어야 된다 네가 네가 다 이걸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매출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성과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해서 너가 미니 CEO여야 된다 라고 해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혼용돼 있어서 저조타도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막 그런 PM이 지나면 PO가 되는 건가요? 근데 어떤 회사는 그렇게 써요 진짜 PM 팀장급을 PO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PM은 없고 다 PO만 있대 그리고 어떤 회사는 PO는 없고 다 PM들만 있대 뭐 저기는 PMO래 프로덕트 매니저 오너? 뭔 개소리 매니저 오퍼레이터 막 그런 얘기 엄청나게 PMO래 막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고 그러면 사실 PO라는 거는 그거네요 그냥 감투가 다른 거네요 그냥 감투만 다른 거 씌워주고 너 좀 더 잘해라 약간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 같아요 원래 입장을 들어보면 프로덕트 매니저랑 프로덕트 오너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프로덕트 오너가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붙어서 매니저급이 아니라 오너급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인 걸로 제가 이해를 맨 처음에 했었는데 점점 이 시장에서 너무 혼용해서 써서 저도 많이 헷갈려요 결국에 PO가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계층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군대식으로 표현 오 이거를 약간 군대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대대장이랑 중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대장은 자기 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 그래서 그 대대에 대해서 막 뭐 병사 한 명의 이름을 다 알아 그리고 뭐 스케줄 다 알아 어 그리고 전투 능력이 어떤지 다 알아 아 그래요? 아 모르죠 근데 이제 뭐야 선국지야? 군대가? 아 근데 그냥 비유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중대장은 그러한 것들을 그치 그치 이제 더 작은 스케일로 하는 거야 그치 그치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맨날 와서 실망만 하고 가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군대 갔어요? 어 네? 언제? 어 어른이 알아서 가다 군법 말해봐 나 또 군빌려고 된 컨셉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여튼 그게 궁금했어요 비유는 대체 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못 알아들을 걸 알면서 그 비유는 왜 든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들이 남자가 98%예요 제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비유가 더 좋아요 여기 있는 건 본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여튼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걸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조금 이해 한번 해주세요 되게 굉장히 좋았어요 프로젝트 드리븐, 커스터머 드리븐 그러면은 그러니까 PM으로서 잘한 거죠 저 괜찮죠 칭찬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른 비유로 하면은 그러면은 주방장하고 부주방장 이런 느낌인가? 그렇게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바운더리가 여기에 PM 있고 이렇게 넓게 PO로 이렇게 보이시는 그래프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보는 데도 있어요 PO는 보는 이렇게 한 중간 정도 겹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그래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산업도 그렇지만 IT라는 업계 자체가 지금 인류 역사상 생기지 진짜 얼마 안 된 산업이고 버블이 생긴지도 굉장히 얼마 안 됐다가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 특히 직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의 딱 데피니션이 없는 것 같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변호사, 변리사는 한 글자 다르죠 딱 확실하잖아요 하는 업무들 변호사들은 이 업무를 하고 변리사들은 이제 뭐 이런 거기 물론 법에 관련된 걸 한다는 건 비슷하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리고 더 웃긴 건 가능해 뭐가? 왜 그래요? PO를 하다가 PM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PM을 하다가 PO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나 변리사 하고 싶은데 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다시 따셔야 되잖아요 근데 PM, PO는 아닌 거죠 어? 나 PO 해봤는데 이 회사 PM이라는 직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볼까? 할 수 있는 거 어? 난 이 회사에서 PM이라는 걸 해봤어 근데 저 회사에서는 PO라는 업무가 있네 해볼까 하면 이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더 큰 약간 혼종 이 생태계 교란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확실히 약간 IT 업계가 이런 역할에 대한 모호함이 진짜 넘쳐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그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어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확실하게 구분하시오 하면은 사실 못해요 그죠 그냥 다 이렇게 공통으로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 분야가 다른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전에 그 에이드리안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세계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맞아 맞아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제 저는 하지만 난 설명을 잘 못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개떡같이 하셨어요 웃음도 못 참고 그러니까 너무 웃음을 웃기기가 쉽네 근데 여기 무슨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 엑스박스 컨트롤러 같은 거 본인 거예요? 어 그 닌텐도 스위치 프로콘이에요 닌텐도 스위치 아 저런 게 있구나 게임 뭐하세요? 요즘 젤다 왕국의 눈물 하느라고 왕국의 눈물? 어 눈물 나는 지금 재밌어요? 게임 많이 하세요? 게임 좀 많이 하죠 뭔 게임 그거 말고 전에 재밌게 했던 거 뭐야? 젤다 말고? 동물의 숲은 매일 하고요 와 동물의 숲은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 매일매일 하고 안 그러면 바퀴벌레 생겨요 그래서 해야 되고 그거 말고 또 뭐예요? 보통 닌텐도 스위치를 많이 하세요? 그냥 출퇴근하면서 들고서 지하철에서 하니까 닌텐도 스위치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나는 진짜로 게임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한 사람들 제일 신기해요 아 왜요? 아니 그 지하철에서 이거 게임 어떻게 하고 있어 하면 되지 졸라 피곤하고 빡쳐 죽겠는데 게임으로 이거 붙잡고 하고 있어 안에서 유데미 보는 사람도 있고 호세라 보고 인프롬 보는 사람도 있는데 게임이 뭐가 어렵다 보는 거랑 게임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런가? 네 달라요 그냥 이렇게 손에 붙잡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 나는 트위터도 겨우겨우 봐요 지하철에서 못하겠어 힘들어 무엇을 당신을 그렇게 게임을 하게 만드나요? 도파민 중독이요? 도파민 중독이요?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도파민 중독이? 그거 약간 전문의와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의사를 믿지 않아요 갑자기? 네 저는 과학을 믿지 않아요 저는 증명된 것만 믿어요 아니면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요 저는 그러니까 막 태양이 지구를 돋냐 지구가 태양을 돋냐 그런 거? 네 약간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이제 제가 이제부터 엄청 미친 소리 나올 건데 그 초고대 문명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나 이 화면에서 날 제외시켜줘요 왜? 무슨 이거 부끄러운 얘기 아니야 난 이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나요 뭘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초고대 문명이 진짜 그 한 번 이렇게 그 레비톨에 빠지시면은 재밌어요 물론 난 있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되게 재밌어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틀란티스가 뭐지? 그 해저 문명인가요? 네 그 이제 해상 문명이었는데 이제 그 해저로 지진이 나서 없어졌다는 그 고대 문명 그게 실제로 그 플라토였나? 걔의 그 고조할아버지였나? 걔 그 사람의 그 이집트 방문기에서 써져 있어요 그 아틀란티스라는 문명이 존재를 했다라고 본인이 이집트에 가서 그걸 알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무슨 어딘가 뭐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보는 게 뭐냐면은 만 2000년 전에 그 Younger Dry Spirid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해수면의 그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지구의 그 기온이 엄청나게 높아졌나? 차가워졌나? 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청난 격변의 시기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북구하고 남극이 그 뭐야 얼음을 분석해본 결과 그러한 뭐 지질학적인 증거가 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인류가 그때 실제 있었고 그런 대재앙 때문에 인류가 한 번 멸망했다가 우리가 다시 문명을 키운 거다라는 그런 초고대 문명 가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실제로 그린란드 빙하에서 그 크레이터 그 무슨 해성 아니면 운석 같은 게 지구를 충돌한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그게 지구를 충돌한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기가 만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지질학적인 그 시기 지질학적인 증거로 발견한 그 시기라고 하고 약간 어느 정도 일치를 해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거는 고베클리 테페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아니 도시래 신전이 있어요 터키에 인류가 아는 최고로 오래된 신전이에요 거기가 뭐 신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돌덩이들이 막 그 그냥 사막 한가운데 있어 그냥 그냥 약간 샤머니즘 장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 돌들이 되게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렇게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고베클리 테페라는 게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배불뚝이 이제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뜻해요 근데 그 이름이 옛날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 언덕 그 방금 말한 그 고베클리 테페라는 유적지가 발견된 언덕이에요 그 언덕을 고베클리 테페라고 불렀는데 그 고베클리 테페라는 그 언덕 자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추정도 하고 있어요 그 독일 지질학자가 옛날에 그거를 발굴을 하면서 이 언덕 자체가 누군가가 인조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파보니까 안에 돌덩이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누군가가 그거를 만들어놓고 그걸 묻어버린 거야 만약에 지금까지 가설이 사실이라면 여튼 저는 이런 미친 소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왜 이런 미친 소리를 좋아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역사 자체가 되게 웃긴 게 신석기 문명이 우리가 농경을 시작한 게 6,000년 전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그 전에 무언가를 문명을 이룩을 하고 있었고 이런 사냥, 채집, 수렵 생활이 아니라 진짜 문명을 키웠다면 우리가 현재 아는 분업화 이후로 어떠한 기술이 발전했다는 이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역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런 물리 같은 것도 사실 그냥 유튜브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물리 현상들이 이렇게 실험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현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현실, 과학적으로 그게 진실은 아니라 진실의 일부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양자 역학을 보고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 입장에서도 걔도 그걸 보니까 이거 미친 개 소리야 이런 거잖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인 거잖아요 양자 역학이라는 거 자체가 걔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와서 그 뭐야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 역학 같은 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또 무슨 이론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충되는 관계인 게 아니라 어떤 큰 진실의 일부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사실은 과학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얼굴 숨길 필요 없어요 이건 다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나온 소감은 어때요 그럼? 어... 좋았어요 생각보다 겨우 그거야? 그냥 좋았어요 생각보다 뭐 겨우 그거야? 아니 아니 농담이죠 뭘 농담이야 사람은 농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농담하는 거 좋았는데 사람은 보통 그렇게 농담 안 쳐요 농담을 할 때는 되게 사람이 빠르게 돌아간단 말이야 뇌가 근데 뭘 한 5초 딜레이 나 무슨 뒤로 감기 하는 줄 알았어 말도 거꾸로 하는 줄 알았어 아 농담이 진짜 농담이고 뭘 농담이야 아 진짜 농담였다고 재차 강조하는 거 보니까 농담이 아니었어 이야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사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를 줄 몰랐어요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긴 했지 근데 왜 빨리 흘렀을까 우리가 너무 개소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조금은... 조금 미안하기도 해요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영양가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 이러고 가도 되나? 그렇긴 하지? 본인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십시오 헐 대박 상처받아서 이거는 잘라낼게 이거 농담인데 그렇게 반응하면은 제가 어렵잖아요 저 별로 어려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자꾸 어려워하게 만드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어려워요 알렉스님 아 그래요? 사실 PM은 프라임 미니스터의 줄임말이에요 뭔 개소리야 이거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해야겠네요 우리는 PM은 프라임 미니스터의 줄임말이고 프라임 미니스터란 그 어떤 뭐야 입원 군주제를 하는 국가의 최고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 저스틴 트리도 이런 잘생긴 사람들이 해야지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재미있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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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